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소영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과 벌써 신대가를 통해서 인사드린 지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 좀 넘어오고 어느덧 벌써 5월달이 다가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초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총정리,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핵심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니까요. 앞에 강의를 물론 하나씩 같이 또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와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 궁금했던 점들, 모르고 지나갔던 점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밑에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 3258번 코드를 입력하셔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인 만큼 우리가 홀가분하게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장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상승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정으로 가기보다는 옆으로 회고하는 흐름들 그러면서 실적 시즌이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국 증시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노란톡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왜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냐 이런 질문과 또는 폭락장이 다시 시작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상승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오늘 하락은 또 다른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SG증권 사태라고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겁니다. 7개의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사실 이런 현상들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가총이 작거나 실적이 안 좋아서 상장 폐지 위기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는 경우 또는 공시 자체가 악재로 활용을 해서 하한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 없이 어떠한 뉴스 없이 갑자기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하한가가 갔고 특히나 그중에서의 대부분 종목들은 오늘까지도 두 번의 연속에 하한가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참 증시에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걸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하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요. 일단 신용장구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인위적인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제가 안 됐거나 빚 차익거래에서 결제가 안 됐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한가로 간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감이 나타나 주면서 최근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 또는 신용장구가 높았던 종목들이 이런 현상을 또 겪는 거 아니야라는 막연한 공포감에 의해서 오늘 차익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우리가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포감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붕괴되고 합리적인 것의 판단에 의한 매도가 아니라 그냥 공포감이 단지 그냥 공포감이 휩싸이면서 던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끼는 바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2차 전지주들 반도체 주주들의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은 우리가 항상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면 공포감이 들고 올라가면 또 과열 현상이 나타나 주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이라는 금융이라는 것이 생기고 난 다음 영국의과 네덜란드에서 넘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면서까지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반복되는 현상들은 더 이상의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겪게 되고 새로운 리스크를 겪게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유형의 흐름들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시장은 공포감이 휩싸여 있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에 대한 공포감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기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서 시장은 또 되돌릴 것이다 라는 시각을 보고 그 접점을 잡아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명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시장만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그것이 이제 설치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좀 의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영원의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오늘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것만 통해서 알아냈어요 하는 부분들 또는 도움이 됐어요 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 제가 끝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노란톡에 참여하셔서 질문도 하시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간단합니다. 한방에 끝내는 주린이 탈출 총정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총정리 우리가 보통 시험을 얼마 납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나 학원에서도 마지막 총정리를 하죠. 그래서 오늘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속성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총정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차백신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 차백신연구소가 백신 개발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차병원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병원 그룹에 속해 있고 우리가 잘 알려진 차바이오텍 그다음에 CMG제약 그다음에 차백신연구소 이렇게 상장이 돼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이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즈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전환사체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전환사체. 이 전환사체를 이용한 매매가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전환사체를 분석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내가 종목 분석을 마친 상태에서 하나의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환사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사체가 특히나 미상환된 전환사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환사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CB, 즉 전환사체와 BW를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환사체는 우리가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자율 만기 이자율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달랐다 그랬죠. 이게 전환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전환가액이 존재한다. 그러면 전환가액으로 주식을 대신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이 기업에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100억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주식으로 받을 때는 그만큼의 이자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존재해야만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환가액이 7천 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식을 한 주당 7천 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기 때문에 7천 원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주식을 팔면 한 주당 3천 원이라는 이윤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환가액이 7천 원인데 현재 주가가 6천 원 또는 7천 원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도 좋고 현금으로 전환해도 손해본 장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주식으로 전환시켰을 경우에는 플러스 이자 외에 수익이 발생하니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 전에 돈을 주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돈에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돈에 여유가 없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둘의 상충관계가 위민전략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최근 2차전지 종목들 그 다음에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AI 종목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이 CB를 전환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러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물량, 즉 아직 상환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발행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환가액이 차백신연구소는 7,700원 지금 6,000원, 5,000원대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가 전환사채를 활용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매집을 해나가고 적어도 7,500원 자리, 7,700원 자리까지도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기가 언제다? 만기는 23년 12월 4일과 12월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금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 자체가 작지는 않죠. 230억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전환사채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살펴봤고 그래서 사채와 주가와의 연관관계를 부리면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확실한 사업일 경우에는 증자보다 사채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자만 제공하시면 된다는 거죠. 증자일 경우에는 투자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경우들도 상당하다. 과거에 파라다이스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 했죠. 파라다이스가 영종도에다가 파라다이스 시티를 개발을 할 때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증자를 했다면 경영진들과 지금 현재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보다는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채의 가장 단점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돈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환사채와 신중인수권부 사채는 발행에 있어서는 사실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통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동안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추후에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부채가 어쨌든 재무제표 상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기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면 발행을 할 때도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행사를 할 때, 왜냐하면 행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환사채나 신중인수권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거나 주식으로 워런티를 행사한 사람들은 어쨌든 주식을 현재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렴하게 갖고 있던 것은 경영권의 참여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사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BW나 CB를 행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2차전지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 기업들도 이렇게 BW와 CB를 행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전환사채를 활용하고 투자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조금 지금 들어보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 강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거든요. 지난 강의를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대부분 제가 그동안 1강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압축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강의들을 훌로 한번 보고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참여원의 방법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보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죠.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을 알아봤고요. 우리 이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오도록 할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복역 졸업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종목의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종목 하나하나를 편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 바구니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넣어놔야 되는데 종목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게 미어 터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업종별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사고 SK하이닉스도 사고 LG전자도 사고 DB하이텍도 샀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포트폴리오를 내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했어라고 한다면 이건 올바른 투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LGN솔, 그다음에 좀 더 작은 종목일 수도 있고 CJN,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시죠. 나는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올라가면 딴 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면 다른 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 계좌는 동일한 거의 움직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떠오르는 얘기들이 있죠. 바구니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데 또 반대로 7전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거 이래서는 나의 시드가 커질 수가 없다. 나는 수익이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왕창 담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번에 7개의 항암가 종목이 이런 사단이 났던 것도 이 레버리지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일반적인 자금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신용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있었다가 그것이 반대매매가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 초반에 물량 쏟아져 나오면 상한가로 내려가버린 패턴 자체가 굉장히 동일했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같은 세력들에 의한 종목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들도 업종을 다르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업종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계좌를 구분을 할 때 단기 종목과 가치 종목을 나눠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의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이용한 매매법 거래량과 윗고리를 이용한 매매법 이런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죠. 이건 다 단기 매매에 있어서 활용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내 가치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치주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PBR을 본다든가 PER을 본다든가 그 다음에 ROE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두 가지의 서로 전략이 다르게 접근이 된다. 그런데 나는 단기로 접근을 했어요. 사실 단기로 접근할 때는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 활용하는 이런 전략들을 조금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거나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나는 처음에 단기로 접근을 했으나 손절매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같이 투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짧게 가져간 종목은 다 단타 매매, 기법 매매고 길게 가져간 건 전부 같이 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도 그건 맞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도 종목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의 투자 원칙, 발발 전략을 통해서 투자 원칙을 확실하게 섭립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면 세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뭐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수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A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조정을 받아서 B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C라는 포인트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A포인트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고 여기가 B 그다음에 하나가 나와서 C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그래서 결국 이러다가 상승이 나왔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에 가장 유익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주식수로 하면 100주 100주 이렇게 매수를 하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100주씩 매수를 했어도 100만 원어치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만 원어치가 매수가 되지만 여기서 10% 떨어지면 90만 원어치가 매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떨어지면 80만 원어치 매수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역피라미드 방식의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 평당가가 낮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락하는 것에 있어서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동성을 감당하고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는 기회를 잡아가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평당가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물타기죠. 물타기. 물타기를 저는 정말 비추해야 돼요. 극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비중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치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타기를 한다? 이거 정말 잘못된 방식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어치의 종목을 샀어요. 이미 분할 매수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떨어져요. 최근 같은 시장이겠죠.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추가 금액을 투입해서 분할 매수를 하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내가 평당가가 지금 천만 원어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손실 구간이죠. 그런데 이걸 평당가를 확 낮추려면 적어도 천만 원 이상을 사야 될 겁니다. 또는 2천만 원. 그러면 평당가가 쫙 내려가서 반등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 퍼펙트한 전략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 원 처음에는 그다음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이게 역필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당가가 내려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평당가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 국면에 물량만 계속 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반등 때 내 평당가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식수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어치 3번 나눠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0주가 매수가 되지만 10% 떨어지면 110주가 매수가 되고요. 또 떨어지면 120주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라미드 형태의 분할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평균 단가는 역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낮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물론 1차가 매수된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비중이 적게 담겨지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리턴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서라도 우리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필수다. 매수도 매도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할 매도의 특징은 뭐예요?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절반이 됐든 30%가 됐든 수익 실험을 일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실험을 일부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제가 이 데일리 TV를 통해서 제가 매일 마감 시황을 오후 3시에 전략을 드리고 있죠. 그때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방산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도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수익 실험을 하고 지금 나머지를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절반을 제가 수익 실험을 해드렸는데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면 내가 절반을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었다라면 더 큰 수익이 될 텐데라는 아쉬움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통의 반이라는 것이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반 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에서 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올라갔으니까 더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에 있어서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수익 나는 확률입니다. 수익 확률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을 수익 실험을 하면 적어도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매수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매도를 해도 혹여나 매수가를 살짝 이탈하는 자리에서 수익였다가 이탈을 했어요.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위에서 절반 수익 실험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갑자기 이게 갭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수익만큼의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는 한 이거는 수익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일부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 떨어졌을 때 보압권에 내려왔을 때 매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정 수익이 아니에요. 확정 수익이 아니었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나는 임의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손실로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압권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보압권에서 수익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얘기에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의 상승의 수익을 맛보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설렘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손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를 내가 챙겨놓으면 내가 보압권에 내려왔을 경우에 물론 아쉬움은 있죠. 더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이 종목이 일부러 매도했을 경우에는 이 종목이 손실로 끝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높았다는 거죠. 그런 식의 여러분들의 분할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부지런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주식은 여러분들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식을 배우면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지만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식으로 활용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무엇이냐. 엄청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원칙을 갖고 내 방식대로 가느냐는 올바른 방법대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상승 방향성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한 학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그럴 때야말로 특히나 단기 매매와 가치 매매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전략들이 유연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다. 요즘 같은 시장이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든 현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려고 갔나. 이거는 저는 너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난 비를 맞지 않고 무조건 뛰어다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라면 쉬는 것도. 왜냐하면 보압이잖아요. 보압. 손실을 보지 않고 보압으로 갖고 있는 것도 투자의 일환이다. 제가 항상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매수병 걸렸다라고 표현해요. 현금을 들고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부를 현금을 보유하면서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투자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단기 매매의 원칙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인기 종목을 추종한다. 거래량이 없는데 여러분들 단타 매매를 한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요. 거래량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뭐예요? 최근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미 이 뉴스를 반영해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요. 오히려 회담이 시작되는 날과 그 다음 날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늦은 거예요. 근데 후속주로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죠. 특히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시세가 나왔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럼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하고 또 올라간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인기 종목을 추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기 섹터가 결정이 되면 그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장주가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은 후속주는 따라가는 이 업종 테마가 크다라면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후속주를 매매함으로써 내가 대장주가 목표 수익률이 30%였다면 적어도 10%의 수익률을 이 자리에서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많은 종목으로 진행을 한다. 단기 매매. 그 다음에 손절매와 목표가가 뚜렷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전에 분할 매도와도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매도 정말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매수 타이밍이 잘못되면요. 손절매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추격 매수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꼬리 캔들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샀다. 종가에 샀다라고 거정냅시다. 그럼 손절매를 이런 자리라든가 또는 전저점 자리가 이탈한 자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손절매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요. 이 자리가 이탈돼서 손절매 해야지 했는데 이미 20% 손실이 나요. 그럼 매도 못해요. 오히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정도에서는 손절매가 쉬운데 이렇게 커져버리면 손절매가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손절은 나의 손실을 확정 짓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컸을 때는 손절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지수의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내가 접근이 잘 됐을 때는 손절매가 이탈되는 그 기술적 자리와 퍼센테이지가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물렸을 때는 우리가 손절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절매를 할 타이밍의 기술적 자리가 도달을 했는데 내가 이미 손실이 크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점 매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때는 손절매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해요? 물타기를 할까? 아니면 가치주로서의 전향을 해서 홀딩에서 끌고 갈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뀌어버리는 거죠. 원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필수. 전체 40% 이상을 단기 매매 넘기지 말자. 이거는 물론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매매를 가지고 내 계좌를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어 가겠다. 이거는 쉽지 않다고 해요. 보통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스켈핑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투자자들, 슈퍼 개미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포트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보면 어떠냐? 퍼센테이지는 높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익 날 확률이 높고 시드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더라도 자금이 큰 거예요. 결국에는 단타 매매로는요. 여러분들 내 전체적인 파일을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감으로써 복리 효과를 만들어 놓는 게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급락할 때는 매매를 보수적으로 중단한다. 특히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도 시장이 급락할 때는 스톱.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자금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옴으로써 분할 매수를 정말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매수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해봐야 제가 볼 때는 개인지자들이 평균 3번 정도인 것 같아요. 3번. 3번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요. 종목이 떨어질 때 잘못하면 하루에 3번 다 나올 수 있어요. 3번이 하루에. 그런데 다음날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3번이 된 상태에서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가 매수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일도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 종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떨어진 상태에서 좋은 종목을 잡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아람직하다. 그래서 손실 퍼센테이지는 즉 손실률이 예를 들어서 10%로 늘어났어요. 1차 매수한 상태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10%. 그럼 이걸 보는 걸 괴로워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이 손실률을 마이너스 5%로 낮춰놨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500만 원어치를 매수한 상태에서 10%였는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천만 원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5%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음날 또 5% 떨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500만 원으로 10% 떨어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종목이 반등 자리 나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 제가 어떻게 보면 말로만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원칙들을 내가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캔들을 보는 것부터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캔들의 모양은 너무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시가, 여기죠. 그다음에 저가, 그다음에 쫙 움직인 거죠. 고가, 종가,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대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가 만약에 은봉이라면 이 시가와 종가가 반대로 돼 있겠죠. 그 점들을 참여해 보시고 은봉과 양봉의 구분은 상승과 하락이 상관없이 시가대로 올랐느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흐름들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뭐예요? 마디, 십자형 캔들, 이거죠.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들 마디와 십자형 캔들을 살펴보셔야 한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변화가 생기는데 저점에서 잡을 때는요. 십자형 캔들이 두 번째 바닥 자리에서 확인됐을 때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확인 이후에 두 번째가 짐 바닥을 다질 수 있다. 그다음에 고점에서는 십자형 캔들이 전일 강한 상승 이후에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나중에 후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이 있다든지 분할 매도는 꼭 하셔야 되고 매도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이동평균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도 중요하지만 캔들의 꼬리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캔들에서 아까 전에는 시가, 종가, 적가, 고가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것은 거래가 됐다는 것. 여기 모든 자리가 거래가 됐다는 흔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장중이 결국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난 거지 장중이 계속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는 윗꼬리는 여기서 매수된 사람은 누구예요? 손실인 거죠. 여기서 매수된 사람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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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입니다. 반대로 아래 꼬리에서 매수된 사람들은 수익이죠. 즉 주식은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아래 꼬리 없이 쭉쭉쭉 장대양봉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강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양봉 이후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자리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수익 날 확률이 높아졌다. 단, 윗꼬리가 없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이런 손실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는 아래 꼬리가 없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아래 꼬리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 단기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제가 캔들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강의를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2강, 3강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캔들의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 거의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을 이해하고 가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하는 방법은요. 밑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3258번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 문자 3772번으로 문자 번호로 서용원이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보실 수 있고 또는 내가 혼자 매매하던 것 중에 모르는 점 이런 점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캔들을 공부를 했다라면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회기현상입니다. 회기현상. 뭐냐?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만약에 상단으로 과열된 모습들이 나타나주면 하단으로 다시 회기를 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고요. 하단으로 하락을 크게 나오면 과대가 나오면 다시 상단으로 수렴을 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면 제일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별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만약에 회기를 하다가 떨어져 버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시점들은 어디다? 이런 수렴 자리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회기를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수렴되어 있는 자리 특히나 역별이 됐다가 수렴되어 있는 자리들 가장 투자하기 매수 타이밍 잡기 좋은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 화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주가의 흐름이에요. 주가의 흐름이면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셔야 되냐면 4등분을 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4등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 저점과 고점의 중심가격 그죠? 절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중심가격을 기준으로 하단과 상단의 중심가격 중심가격과 상단의 중심가격 이렇게 나누면 총 4등분이 되죠. 그러면 상단 2칸은 상승 추세국면 하락 2칸은 하락 추세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하락 추세국면에서는 단기 매매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추세적인 매매를 하실 때는 상승국면에 놓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지지대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4등분을 나누는 방법은요. 지수의 흐름을 파악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봉상이나 일봉상에서 지수의 전체적인 추세에서 현재 어느 자리에 놓여있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략들을 갖고 중심가격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단기 매매할 수 있는 방법 거래량과 장대항보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단타 매매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어보시는데 중요한 건 뭐다? 캔들에 있어서도 중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을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왜? 상승 추세가 연속성을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분봉으로 보면 M파동이 M파동이 M파동입니다. M파동이 그렇기 때문에 중심가격 하단 자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상단 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거래량과 장대양봉의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대가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기법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렸죠. 거래량과 장대양봉 거래량과 윗고리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것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여러분 찍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무조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동반했을 때 상승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두 번째 대량 거래를 보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 저점이 두 번째로 높아지는 도지형 캔들을 확인하십시오. 그때가 추세 전환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이 뭐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될 때 이렇게 하락세가 나올 때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나온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이상에서의 대량 거래가 나온 자리에서 단기 매매 공략을 하시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캔들 중심 가격 이탈 없이 즉 여기에 중심 가격이 이탈이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인성 정보를 한 3번에서 6번 정도 매매 가능 자리를 잡아드렸죠. 강의를 통해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공부하셨다면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런 패턴들에 의해서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외바닥 자리에서 장떼양보 쌍바닥이나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들 이건 동그라미대로 너무 고점이 아닐 경우에 이거 동그라미 죄송합니다. 잘못 적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저점을 높여나가는 장떼양보 두 번째 대량 거래를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아까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과 기준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드리면 동일합니다. 일목균형표 상의 기준선과 이동평균선의 흐름들은 확장 자리보다 수렴 자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량 거래와 장떼양보 2파 상승이 가장 큰 파동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2파동이 제일 큽니다. 3파는 과열 공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타를 한다는 것은 수익률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손실률도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121선과 201선 즉 121선과 201선 자리가 수렴 자리가 되면서 지지로 바뀌는 자리 기준선까지 지지하는 자리가 나올 때는 매수 타이밍이 적기다. 이거는 여러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장떼양보과 중식각의 지지선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한다. 그리고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 경우에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과 끝이고 단기의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최근 SG증권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거법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고를까를 고민하시기보다 그거보다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종목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많이 상승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저점에서 100% 단기 상승한 종목들은 제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장 폐지 기준 종목 예를 들어서 4년 전소 적자라든가 자본 잠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시가총액이 작다라든가 또는 동전주 저는 이런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들이 2억이 곱하기 2배 3배 올라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기간에 초급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외우고 계십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2, 3배 올라간 종목은요. 과열 현상이 무조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 신규 매수를 한다. 이거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최근에 에코프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쏟아졌을 때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과 재무 분석의 기준으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처음 보신 분들은 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내 머릿속에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1강부터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단 참여안의 방법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또 이데일리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소통할 것이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